인구 센서스는 미국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.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. 미 연방정부는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평생 동안 보호할 것을 서약합니다.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영어가 힘들어서 이번 인구 센서스는 자세한 한글 설명서가 제공됩니다.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분들도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아우 귀찮아서 인구 센서스에 참여하는 것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.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지원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게 인구 센서스 데이터입니다. 인구 센서스 참여하면 커지고 안 하면 작아집니다. 이 캠페인은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제공입니다. 이번 인구 센서스는 거시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캠페인은 한인분의 주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인구 센서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